모두 여기 함께 모여 출석 사람의 손톱을 주워 막고사 어생원을 하시오 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이 원숲이 울고 피곰을 빼닮은 눈을 마주하여 솔찬히 놀라셨소 사람도 아니고 쥐도 아닌 것이 바로 이 몸의 얼씨다 쥐 때가 몰려온다 아니 저걸 사랑한 때가 아닌가 짜잔치가 열렸나봐 우리도 얼른 가보세요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어리석 어리석 아드나구나 자, 대관민도, 목소리도, 저작거리 아이들도 가슴 양반, 소복, 입은 알몸, 세자도, 아까 들도 모두 모여, 여기 모여, 저승의 맷자름도 함께 모여 혼이라도, 넋이라도, 한데 엉켜놓으라고 자 사바르노 포람, 깜짝할세 모두 섞어 놓아라 그대들은 이제 고강 구석에서 썩은 쌀을 드시게 쥐대가 몰려간다 사람꼴로 동갑하고 나간다 잔치를 거리러 간다 전화를 위여잡으리 비명인 철신의 나발처럼 강혈은 가벙 끝에 담빛처럼 쏟아지네 간장떡을 전부 깨수려도 우리는 느림자소 되지를 않지 고개를 들어 저 앞을 보게 쥐대가 몰려간다 지천을 전부 뒤집으러 간다 잔치를 업으로 간다 극락의 기둥을 쥐대가 먹으리 가말을 들러오라 믿어놨도 내놓거라 이숭에서 물러가게 안녕